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삼성 SDS 상장 이후 흐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나왔었는지 그 내용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엔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비롯해서 그 밖에 어떤 의제들 저희가 점검해야 되죠? 네, 일단 G20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은 바로 경제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800여 개의 세부 과제들이 이번에 모두 다 협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의제부터 일단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위원님. 네, 주요 의제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G20 회담이 거의 매년 열렸지만 여기에서 이끌어낸 합의들이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 이행된 것 같지는 않군요. 어쨌든 중요한 의제로서 경제 성장을 삼고 있고 그 경제 성장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 증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은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반대, 사우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 G2 국가,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교토 정서에도 합의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강력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GPIF와 같은 기금 투자 이런 것들도 얘기 나왔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해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뭔가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고요. 했다라는 것이 굵직한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과 함께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시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끌어오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봐주실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결국은 성장을 위한 노력에서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급단에서 무언가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을 더 낮춘다든지 효율을 더 높이는 방향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메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비용 절감과 투자 확대 쪽에 포커스를 맞춰준 국내 종목으로서는 매력적인 두산중공업, LS산전, 현대위아,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계의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국면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전히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리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내 환경 관련 주가 그렇게 민감한 종목이 없죠. 실제로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한 종목도 별로 없고요. LG전자 같은 종목이 그나마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외 여타 개별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이 과연 중국에 추가적인 수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관련 펀드라든지 그리고 환경과 또 연관이 높은 그린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G20 정상회담 이후에 관련주로 반도체 장비주와 함께 환경 관련 펀드와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을 주셨네요. 이어서 정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미국 종목과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비교해보면서 지속적인 유가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정유주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좋은 뉴스가 없죠. 이익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 스프레드, 회사체에 대한 평가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화의 스프레드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SK이노베이션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3%대로 올라갔죠. 그런데 정기예금은 2%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배당 기준에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나오게 된다면 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단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식의 배당을 기대하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펀드들의 유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은 한두 개 정도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 이후 즉 공화당이 이긴 이후에 정유주나 순수 EMP 업체의 주가 하락이 미국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견주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공화당의 정책을 오바마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어쨌든 시장의 기대는 공화당의 이김으로써 그동안 눌림을 받았던 개발업체들, 정유업체들에게도 무언가 모멘텀이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하지 않았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시황 흐름을 체크할 때 살펴봤던 정유주들이 일단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까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정유주를 비롯해서요. 석유화학이라든가 관련주 체크해 주시고요. 또 경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경제 영향부터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석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연료비와 교통비를 합치면 가계 소비 지출 비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음식료 쪽이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가적인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도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수익률의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 채권 투자에도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기대인플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좀 뒤에 공포로도 가지 않을까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영향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석유학 업체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인플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좀 뒤에 공포로도 가지 않을까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영향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석유학 업체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석유학 업체들의 원료인 납타 가격은 떨어지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유학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캐팩스 투자 즉 설비 투자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에 넘쳐나고 있는 석유학 제품들의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유가 하락 자체의 트렌드가 정유주들보다는 오히려 석유학 업체들의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가격에 민감한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LG화 같은 종목권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지난 2009년도에도 발견된 것인데요. 업스트림 캐피탈 코스트 즉 정유주 쪽 그리고 EMP 개발을 하는 쪽의 비용을 지금 보니까 유가가 급락했을 때 비용도 급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개발 업체들이 앞으로 개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개발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EMP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유주, 석유화학주, EMP 기업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부동으로 표시했을 때 EMP 기업이 가장 상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주, 투자 메리트로 놓고 본다면 가장 떨어지는 게 아직은 정유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가와 관련된 업종 중에서도 EMP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SK이노베이션과 같은 해외에서의 자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돌아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우리 증시 보도록 하죠. 우리 증시 키워드가 뭐였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삼성 SDS였죠. 네, 맞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삼성 SDS가 금요일에 상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도 컸고요. 증시에서도 항상 화제가 됐었는데요. 투자 전략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40만 원 이상의 부담스럽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건 좀 아직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변동성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지금 미래 지배구조를 봤을 때 삼성 SDS는 분명히 삼성전자 밑에 있는 하나의 개별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솔루션, 일종의 IT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S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버 솔루션을 SAP에서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 IBM에서 갖다 외부 자원들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IT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와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텐데 이 증가하는 메모리 수요에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 SDS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 IT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부가가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로 하나로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연결하게 되면 삼성전자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확산과 함께 주가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삼성 SDS라고 하는 종목 하나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 통로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19만 원대에 아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4일 8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슈 브리핑을 전해드릴 때 거품론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김 의원님께서는 거품론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는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전해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한번 따져보면요. 지난 금요일에 개인과 외국인은 내다 팔았지만 기관 측에서 강하게 사줬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권에서 매수해줬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장기 투자자가 노리는 건 뭘까요? 배당과 교환 차익, 그러니까 삼성 SDS 지분은 어떻게든 삼성 지배구조를 위해서 상속세 재원으로 쓰이든 아니면 다시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교환할 때 쓰이든 이런 식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가 노리는 것은 단기 주가 차익이 아니라 나중에 교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지분 참여, 삼성 SDS의 전반적인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배당도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급의 안정성, 그다음에 물량의 감소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추이는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에 시작하는 시간 전인데요. 오늘의 시장 전략도 좀 세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선 전략 이어갑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